2. 이제 전문가만 해볼까? 옳지! 이거 까서 줘야 되네. 까서 줘야 되네. 이거 직접 까서 할 수 있을까? 까서. 어, 맞아요. 까지. 옳지! 이제 이모가 해줄거야. 아이고, 잘 먹네. 먹는데? 오, 지금 찍으시면 예뻐. 아, 예뻐요. 그렇지. 카메라보고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그래요. 안녕하세요. 저게 취향인가봐요. 저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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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